엄청 멋있다 태권도보 아빠 너무 멋있어 찍어주는거야 뒤로 가봐 뒤로 아 뭐야 어떻게 생겼어? 저게 앞으로 가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뒤로 가있어 뒤로 가야지 그래야지 멋있게 보이네 아 멋있다 아빠는 좋겠다 왜? 너 오늘만 하면 너 이제 빨간띠 아니고 품띠잖아 아 뭐해 그게? 응? 당연한 거 아냐? 당연한 거잖아 근데 뭐해? 뭐해? 뭐해 그게? 응? 그게 왜? 아빠는 부러워서 아빠는 빨간띠까지밖에 아는데 빨간띠 다 탈출하면 어떡해? 아빠만 부러워 그래 아빠만 탈출해야 돼 엄마처럼 아예 못 안하면 응 맞아 엄마는 뭐 찍은거야? 할땐 뭐야 오늘 여기 모여서 가는거야 응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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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콩이 기름아 잠깐만 동작을 잘 자세히 봐야겠네 2번 길이 하나 둘 둘 바로 오른발 뒤로 패면서 맨 앞서기 아래에 맞기 대강선 3회 뒤돌아까지 시작 셋 셋 셋 올바뀌 3회 시작 셋 셋 셋 넷 바로 좌절에서 발차기 준비 넷 앞차기 3회 뒤돌아까지 시작 넷 communaut 아이고 나 ithm 아이고 아이고 굴련 차기 시작 사 판매 사 내 손대 Claude 발 Liebe 너무 약합니다. 부모님들 너무 팔에 지르고 있으면 앞으로 문을 좀 위협성 있기 때문에 지르지 마시고 뒤로 굴러서서 거기 의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난간에 지르시면 안됩니다. 바로 셔 육장 준비 육장 시작 부모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난간이 위험하니까 아이들 매달려있는 어린이도 있어요. 저 매달려지 못하게 해주세요. 성공 아 끝났어? 응 끝났어 아우 젤 잘하는데? 잘하네 다운아 다운아 데리고 가면 되요? 아휴 고생하십니다 다운아 어쩜 왜 이렇게 다 했냐고 자 발차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어이 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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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갑자기 집에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밟으면 안되겠다 어이 아 은행이 왜 아 은행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아 아 아 ego os